이야 집에 오는 길이 너무 멀다 여기 와 집에 오는 길이 멀구나 외롭다 야 이거 이거 참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어우 맛있겠는데 와 입김이 지금 몇 월인데 입김이 나? 아우 다리 아우 글쎄 다리도 착사나고 이렇게만 넣자 한꺼번에 많이 타면 안 돼 형 다 젖었어요 여기 이슬 때문에 아 벌써 젖었어? 네 그 판때기 들어봐봐 형 그냥 종이를 깔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줘봐봐 이리 가봐 여기 깔어 이야 이렇게 하고 딱 여기 딱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 이거 깔고 앉아 야 반갑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노래한다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그건가요? 특산품인가요? 어우 이거 맛있다 끝내주는데 와 이거 옥수수 와 되게 고소하네 이야 형 혹시 보니까 이거 칠일까요? 어우 야 자꾸 찍어보니까 맛있는데 계속 먹게 됐는데 형 손이가요 손이가 자기는 안 먹네요 화이팅 오랜만에 검을